안녕하세요. 강미윤TV 방구석외신입니다. CNN 내부폭로자 또 나왔습니다. CNN이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폭로하는 내부고발자 얘기인데요.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이걸 동영상과 녹취파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 Exposed 이렇게 제목 달았고요. CNN Technical Director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CNN이 프로포겐다를 썼느냐 To get rid of Trump.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포겐다를 썼는가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자가 또 얘기하는 게 바이든을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바이든이 뛰는 장면 집중적으로 보도 많이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이든 건강해. 계속 뛰어. 계속 뛰는 겁니다. 뛰는 장면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CNN 스텝 프로포겐다를 어떻게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Charlie Chester 이 사람입니다. CNN Technical Director인데 Look what we did. We got Trump out. 우리 트럼프 쫓아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 it wasn't for CNN, I don't know. 트럼프 would have got voted out. CNN이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쫓겨나지, 아,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포커스는 To get Trump out of office. 트럼프를 파이트하우스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포커스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Our focus was to get Trump out of office. 트럼프 쫓아내기. 그러니까 우리 CNN의 포커스였다. 라는 거죠.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공개했습니다. CNN 내부자. Charlie Chester입니다. CNN의 Technical Director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Our focus was to get Trump out of office. 트럼프를 제거하는 게 CNN의 포커스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we CNN were creating stories.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프로포겐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CNN이 아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 많이 했습니다. His hand was shaking. 손을 떨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Medical people. 의사라든지 이런 medical 전문가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speculation. 의혹 제기만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손이 떨려. 트럼프 이상한 것 같아. 건강에 문제 있다. 혹은 Neurologically damaged. 뇌가 이상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He was losing it. He was unfit too.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으로 적절치 않아 신경,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손을 떨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계속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eating a story. Creating a story라는 것은 팩트를 보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냈다. 이 소리잖아요. I think that's propaganda. 이게 propaganda. 선전선동이었다. 라고 생각한다. CNN에서 선전선동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베리타스 저널리스트가 바이든은 어때? 이렇게 물었더니 얘기를 하는 게 바이든 He's definitely the whole thing of him running during the entire election. 바이든 뛰는 장면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이든 건강해. Run for the campaign. Showing him. 바이든 jogging. 항상 조깅.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이든. 그래서 찰리 셰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CNN이 어떻게 했는지 바이든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는지 이런 거 어떻게 조작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나이가 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CNN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항상 조깅하는 모습 보여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이런 모습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을 어떤 식으로 아주 젊어 보이고 건강한 바이든을 만들기 위해서 CNN이 포커스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카멜라 해리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직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약간 욕을 하면서 아 카멜라 해리스 진짜 못돼 보이는데 못돼 보이는데 볼드 미팅에 나온 아주 못된 여자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 뭐 그래도 바이든 보다 나을 수는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 이제 코로나에 지쳤다. 코로나 파틱 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와도 코로나 가지고는 시청률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다음이 뭐냐. CNN이 다음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은 뭐냐. 클라이밍 체인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월밍이라든지 빙살이 녹는다든지 기후변화로 어떤 디저스터 재앙이 닥치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CNN 포커스는 이제는 기후변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 To get Trump out of office 이게 포커스 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젠다는 클라이밍 체인지 클라이밍 체인지 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빙살이 녹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가 글로벌 월밍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거 계속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영향을 경제에 미치고 있는가 이 클라이밍 체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CN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스토리를 전할 때도요. 사람들은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에 많이 반응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어젠다 CNN의 어젠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합니다. 맷 게이츠 의원 맷 게이츠 의원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맷 게이츠 의원이 공화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 지지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볼 때는 맷 게이츠 의원이 눈에 가시다라는 겁니다. He is problem for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he is so conservative and he can cause a lot of hiccups.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일에 딸꼭지를 초래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인물이다. problem이다. 문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인물이다. 맷 게이츠 그래서 Democratic Party 민주당에서는 To get him out 얘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나섰다는 겁니다. 맷 게이츠 제거하기 운동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CNN에서는 이런 스토리들 맷 게이츠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계속 만들어내서 It cannot be buried 묻히지 않도록 계속 맷 게이츠 쫓아내는 이 스토리들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We keep pushing that It's helping us CNN 맷 게이츠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포커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NN Technical Director Charlie Chester 동영상으로 다 나왔고 녹음 파일로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랍죠? 자 제임스 오키피 이 사람이 Project Veritas 운영자인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폭로를 했습니다. CNN 내부 고발자 폭로 굉장히 많이 했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도 폭로를 했고 그래서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폭로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트위터에서 영구 제명 됐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제거하더니 이 Project Veritas 제임스 오키피도 제거를 했습니다. 영구 제명 너 트위터부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오키피가 Charlie Chester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포커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Charlie Chester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를 제거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제거했고 바이든은 계속 자깅하는 뛰는 모습 보여주면서 바이든 너무 건강해 이걸 보여주는 게 포커스였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즈로 포커스를 바꾸고 있고 눈에 가신 맷 게이츠 의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CNN의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플레이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심판자 역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CNN 같은 경우는 심판이 아니고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제거 맷 게이츠 의원 제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이런 포커스를 다 밝혀내고 있죠. 프로젝트 베리타스 짱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도 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